안녕하세요. 다음은 랩이의 음악 장기기기. 다음은 랩이의 음악 장기기.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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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손, 퍽, 툴 왜 좀 따뜻한 일이지? 전발이기서 입장성 발사! 뭐 집에 안 좋은 일 있나? 빨리 들어봐 발사 뭐가 아니까 자꾸 발사 네 좋다 오늘 수류탄 훈련이 시작해서 수류탄 준비! 거기 수류탄이 들어있었나? 수류탄 인정도 맨날 수류탄 비록은 아니야 무서운 친구네 마이크 내려놓고 발사기 내려놓고 수류탄 준비! 아직 내려면 안 된다 안전필 제거 안전필 제거 여기는 군대다 해포도장입니다 다시 안전필 제거 다시 안전필 제거 야가 아니고 제거하면 제거라고 말하면 된다 해포도장이 아니라고 다시 수류탄 준비 안전필 제거 안전필 제거 안전필 제거 수류탄 투자 통필 제거 통필 제거 통필 제거 통필 제거 통필 제거 통필 제거 오늘 수류탄을 아주 멋있게 잘 던졌기 때문에 담배를 수류하겠다 담배 예발 장전 마이크 가까이 하고 통필 제거 마이크 가까이 하고 통필 제거 통필 제거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다니는 선남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분명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누가 했다? 차장님과 똑같이 대기했습니다. 더 이상 너에게 방류하지 않는 담배를 감사합니다. 대답하지 마라. 내가 담배 끊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담배를 피우는 해 본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커팅킹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됩니다. 정신이 하나도.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말해라. 친구들아 담배 피우는 안됩니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말씀 보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